안녕하세요. 연극 보고싶습니다입니다. 저는 도키역을 맡은 서지훈입니다. 지순역을 맡은 김민선입니다. 엄마의 김수정입니다. 상도의 김케남입니다. 깡냉이 역의 서민우입니다. 경자역의 김주아입니다. 지성역의 서병철입니다. 헐랭이 역의 정경식입니다. 저희 보고싶습니다 연극은 20만 관객이 함께한 13번째 앵콜 공연으로서 이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공연이에요. 어디서 한다고요? 동양예술극장! 공연이 언제까지죠? 2월 28일까지 합니다. 연말연시 연인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연극이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여러분을 보고싶습니다! 문화생활의 문화유스!